쿨톤 미우들을 위한 쿨톤 미우템 메이크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까치 제이미 프로가 웜톤 미우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뽀용뽀용한 웜톤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미쳤보이세요? 어머, 웬일이야. 이거 깔끔하게 올라가는 거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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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미우! 이거를 같이 믹스해서 발라줘야지 상큼하다 못해 확 터져버린다고 했었는데 나 터져요, 지금. 하나, 둘, 셋! 콰! 제 과즙 안 묻었어요? 우리 미우들 알고 닦아요. 짱구 눈썹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 예쁜 눈이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어. 여러분도 나보니 보고 싶었어요.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맨 제이미포입니다. 여러분, 제가 웜톤 미우템 메이크업을 너무 늦게 가져왔죠? 제이미 박스도 있었고 새해에도 맞이하고 딸내미 생일도 챙겨야 되고 이것저것 입느라고 아, 그리고 감기도 제가 2주동안, 3주동안 심하게 달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콧구멍에 피부염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딱 코딱 찐 줄 알고 나 진짜 얼굴에 죽는 줄 알았어. 제가 엄청 먼 일이 많아가지고 그동안 웜톤 미우템 메이크업을 못 가져왔는데 오늘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이 징글징글한 제이미포유가. 근데 정말 우리 고맙게도 저번에 처음으로 구독자 추천템을 받을 때 우리 웜톤 미우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꿀템들을 전달해줬었는데 쿨톤 미우들을 위한 쿨톤 미우템 메이크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까치 제이미포유가 웜톤 미우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뽀용뽀용한 웜톤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오늘 웜톤 메이크업의 특징은 바로 꿀조합템입니다, 여러분. 미우들의 꿀조합템이 엄청나더라고요. 특히나 웜톤분들이 저한테 메이크업 제품을 추천할 때 한 가지 제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뭐든 다 같이 추천해주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같이 써야되고 이건 이렇게 같이 써야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웜톤 미우들의 꿀조합템을 아주 자세히 보여드리고 그 꿀조합템들로 엄청난 겨울 웜톤 메이크업을 해볼 테니까 다들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미우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콘텐츠를 찍을 걸 알고 아니 글쎄요. 아까 서초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아니 나 진짜 서초경찰서에서 전화 왔다 그러자마자 카메라를 켰죠. 이건 진짜 유튜브 각이다. 이영재란 사람 아시는 하나요? 누구요? 이영재요. 이영재요? 전화를 받았거든요? 아니 글쎄 이영재 아냐 그래서 이영재는 아는데 이영재는 모르는데요? 아 이영재는 모르. 우리 2002년 월드컵 신화 거미손에 이영재는 아는데 이영재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당황하더니 바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재미없어져가지고 응? 뭐야? 약간 실망하고 한편으로는 어 뭐야? 진짜 서초경찰서인가? 이렇게 나를 끝까지 잡아 끊은 게 아니라 이렇게 금방 포기하고 알겠다 그런다고? 순순히 물러난다고? 내가 사기 당해본 사람으로서 그들은 그렇게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데 말이지 하고 약간 이상했어요. 서초경찰서에서 그냥 그런 거 다 보이스피싱이라고 간등성명 없이 그렇게 훅 들어오는 거 거의 보이스피싱이다 또 전화 오면 저희한테 먼저 물어봐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 미우드이랑 오늘 이렇게 재밌는 메이크업을 찍을 때 그럼 보이스피싱 만천하에 알렸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나쁜 놈들인 거 그럼 바로 렌즈부터 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버터컵 원데이 브리즈 색상 베이지 컬러고요. 제가 저번에 쿨톤 미우템 찍었을 때는 그레이 색상을 꼈던 렌즈예요. 자 이제 여러분 렌즈 꼈고요. 스킨케어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어떤 미우가 저번에 스킨 꿀조합을 추천해줬었거든요. 바로 넘버즈인 토너 두 개로 스킨케어 꿀조합을 추천해줬었는데 이거 넘버즈인 자기가 각질 토너 데일리로 케어해줄 수 있는 토너고 우리 미우가 두 번째로 추천했던 토너는 넘버즈인 3번 에센스 토너거든요. 먼저 1번 토너로 얼굴 각질이랑 결 정리를 하래요. 근데 이 방법은 익숙한 방법이라서 아직은 감흥이 없어 미우 나를 더 놀라게 해보라고. 수대면 넘버즈인 3번 토너로 얼굴 샵샵 흡수. 우리 미우도 이게 찐템이라서 4통 이상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근데 저도 이거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오는 길에 제가 또 올리브영에서 이거 구매했어요. 마침 다 떨어지기도 했고 오늘 메이크업에 사용을 해야되는데 집에 없더라고요. 피부 꿀광팩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토너예요. 자 그리고 앰플은 저번 쿨톤 미우템 추천해서 받았던 랑벨 앰플 사용할게요. 피부 케어에 진심인 우리 미우. 그 미우가 추천해줬던 랑벨 이 앰플이 저는 사실 그때 처음 이 브랜드를 알았었는데 저 지금까지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잖아요. 진짜 완전 속건조 일어날 때는 랑벨 이거 수분 잠금 앰플 사용하고 메이크업 해줬던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후로 진짜 수분감이 쫙쫙 차올라요. 정말 그리고 스킨케어의 마지막 꿀조합템이 나오는데요. 수부지로 고통받는 우리 미우가 정말 속건조를 잡아주는 크림과 마스크팩 조합을 줬어요. 하나는 이거 웰라쥬 리알 히알루론이 크림이고요. 하나는 아비브 콜라겐 겔 마스크 수분초 젤리 이거는 아까 올리브영에서 방금 사왔고 얘는 우리 집에 있었어요. 아 다행이야. 통장이 굳었어. 아비브 콜라겐 겔 마스크로 마스크팩을 해서 얼굴을 절여놔야 된대요. 쳐서 이렇게 떼는 팩인데 수분초랑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피부에 착 감기는 탱글탱글 콜라겐 젤리 마스크라고 했는데 피부에 일단 붙였을 때 자극감은 없어요. 그렇지만 얘를 떼고 나서 수분감을 느껴봐야겠어. 이거 지속력을 봐야 돼요. 한 10분 하고 떼었거든요 지금? 그 수분감이 되게 깊이 전달되는 마스크팩이긴 하네요. 피부 되게 짱짱해졌어 지금. 뭔가 느낌이? 이걸로 겉에 코팅을 해라. 이 말씀. 저 얼라쥬깐 처음 써보는데 너무 교양있었다 진짜. 진짜 방금 너무 고급졌다. 그쵸 행동. 이걸로 마무리. 수분감 잠금하면 우리 미유 스킨케어 끝입니다. 약간 제가 잘 쓰는 에스트라. 365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인데 멜라쥬가 히알루론산 성분 화장품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오늘 딱 우리 미유 덕분에 써보게 됐네요. 그리고 각질 완전 뜨는 사람 있죠? 제이미포일 추천템. 잠깐만 꼽살이 낄게요 미우들. 미안해. 이거 각질 올라오는 사람들 이렇게 죽여주라고 한 번만 보여줄게요. 아이 부분 건조한 사람들. 오늘 스킨케어 살짝 헤비할 수도 있어서 얇은 베이스 올릴 거기 때문에 미스트 묻히셔도 좋아요. 그냥 아무 쿠션 퍼프로 좀 밀착시킬게요. 자 이제 베이스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 우리 내향인 미우가 집에서 제 영상 음흉하게 봤대요. 음흉하게 보면서 조용히 지냈는데 제가 이번에 추천템 받는다고 하니까 처음에 DM을 보내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내향인 미우가 정말 정성스럽게 본인이 새우깡 마냥 제가 새우깡이란 단어 되게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새우깡 마냥 자꾸 손이 가. 다른 미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 막 리스트 정말 정성스럽게 뽑아서 줬는데 그중에 저는 이 베이스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정색물 스킨 세팅 톤 코렉팅 베이스고요. 그린 색상을 추천해줬어요. 이 그린 색상 같은 경우에는 코렉팅 개념에서 설명을 하자면 통조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좀 피부가 뿔긋뿔긋한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 좀 색조화장이 곤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그런 컬러인데 우리 미우는 안색이 칙칙한 편이래요. 그래서 완전 애정하는 베이스라고 하네요. 진짜 얇고 촉촉하게 쫙 깔리는 우리 미우의 베이스 저는 브러쉬랑 스펀지를 사용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우리 미우도 얇고 촉촉하게 발린다고 하는 거 보니 되게 평소에 얇게 바르는 거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정색물 코렉팅 베이스 색깔 한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저는 이거 베이지 색상 사용을 하곤 했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스킨케어 잘만 하고 올려주면 절대 끼임 없고 매끈하게 발리는 코렉팅 베이스 중 하나예요. 저 인정합니다. 파운데이션 바를 건데 파운데이션은 미우 두 명이 추천했던 에스쁘아의 비벨벳 쿠션을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다가 우리 다른 미우가 같이 쓰면 좋다고 하는 나스 파운데이션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미우 말로는 이거 두 개 같이 쓰면 진짜 예쁜 피부 표현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비벨벳 파운데이션을 쓰는 또 다른 미우. 우리 MBTI ESTJ 대학생 미우가 있어요. 우리 대학생 미우가 이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이랑 다이소 파데 브러쉬랑 엄청 궁합이 잘 맞는다고 추천을 했었단 말이에요. 얘가 퍼프로 바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좀 양을 많이 먹는 것 같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대만큼의 피부 표현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근데 납작이 파데 브러쉬랑 같이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 쿠션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소에서 못 구해가지고 아주 비슷한 느낌의 필리밀리 납작이 브러쉬를 가지고 왔고 얘도 9,900원 엄청 가성비 브러쉬거든요. 그리고 이 나스 파운데이션을 같이 섞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이 쓰라고 추천한 미우가 왜 같이 하라고 했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이 나스 파운데이션이 피부 결톤 보정이 확실한데 커버력은 진짜 미미한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근데 투명하게 얇게 발리는 파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 보송 벨벳한 쿠션을 같이 바르니까 건조함과 그 텁텁함이 같이 섞었으니 보완이 돼서 같이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저도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쳤보이세요? 웬일이야. 이거 깔끔하게 올라가는 거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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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미우! 아니, 나스 파데랑 왜 섞어서 바르는지 나 너무 알겠다. 그리고 비벨벳 쿠션을 납작이 브러쉬라고 바르는 이유도 너무 잘 알겠다. 우리 미우들이 나보다 진짜 더 화장 천재라니까. 자, 그리고 우리 미우가 함께 추천한 바닐라 콕 피니쉬 파우더로 콧대랑 눈썹, 눈가, 턱 부분. 여기 볼 부분은 남겨둘게요. 우리 딸은 미우가 볼터치 기가 많지? 꿀좀 추천해줘가지고 볼은 좀 냅둬 볼게요. 코통땡이 가는 코 쉐딩. 제가 코가 부으면 항상 코통땡이가 되는데 게다가 여기 가운데 부분이 굵어 보이면 뭔가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촌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짝 여기 가운데 부분을 얄쌍하게 그냥 조각할로 조각내듯이 깎아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뚱띠이 브러쉬로 아예 그냥 쳐버리고 시작을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 데이지크 쉐딩은 어떤 미우가 제발 한 번 좀 써달라고 후기 어떻냐고, 디엔보네스 어떤 게 기억이 나서 오늘 일부러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사실 이거 데이지크 쉐딩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컬러가 진짜 예쁘게 잘 뽑혔어요. 이 쿨톤 컬러가 정말 잘 뽑혔어요. 섀도우는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러그 댄 컬렉티지 넘버원 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하고 싶은 색조 메이크업이 분위기 좀 있고 이런 암워머랑 되게 잘 어울리면서 이렇게 다녀야 될 것 같고 추우면 가디건 이렇게 여미면서 살짝 가려내 보이고 이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요. 클럽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 이렇게 째려보는 언니 느낌 거란 사람 느낌 컬러는 마구마구 들어갔는데 진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분위기 있고 근데 또 오묘해 이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미우들이 정말 딱딱딱 그런 메이크업의 느낌을 아주 그냥 충족을 시켜줬어요. 먼저 이 팔레트는 이 여섯 가지 컬러가 들어있고요. 가을 원톤 미우가 추천해줬어요. 본인 꾸준템이라고 해서 화장대 사진을 찍어줬는데요. 제 화장품만큼 굉장히 손대가 많이 보이는 이런 바이브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우리 미우 진짜 이 제품에 진심인 것 같아서 제가 이 팔레트로 선택을 했고요. 눈 뒤쪽부터 터치해서 앞으로 가져오고 눈 떴을 때 보이는 만큼 음영 조금 잡아줄게요. 조금 더 좁은 부위에 이 컬러랑 이 컬러 적절하게 섞어서 쌍꺼풀 부분 이 라인에 좀 도톰하게 올려주세요 음영을. 그리고 이 두 컬러 섞어서 여기 삼각존에 음영을 이어주시는 거죠. 애교살 전체 칠하지 말고 일단은 삼각존 부분에만 음영을 이어줄게요. 그리고 이 연한 컬러들 있죠? 이 컬러들로 삼각존 음영을 좀 아래로 끌어내려주시면서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눈이 밑으로 커져 보이거든요. 아이라이너는 저번에 우리 미우가 추천해줘서 되게 고맙다고 했던 딘토의 아이라인으로 겉막을 살짝만 메꿀게요. 이게 꼬막놈들한테 진짜 좋은 아이라이너예요 여러분. 우리 미우도 자기가 꼬막놈이라서 되게 좋다고 그랬거든요. 인더 다크 컬러인데 되게 섀도우로 음영 넣은 것처럼 여리여리하게 라인을 그려줄 수 있는 라이너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한 브라운 라이너로 라인을 잡아가지고 또 밑에 블렌딩하면서 세게 음영을 잡으면 되게 음영이 진해지고 되게 또렷해지긴 할 텐데 저는 오늘 제가 추구하는 색조 메이크업이 진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은은한 느낌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라인을 한 듯 안 한 듯 그려주고 브라운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스머징하면서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영역을 조금 좁게 잡아서 눈 앞머리 도톰하게 잡고 눈꼬리 빼면서 음영 넣어줄게요. 살짝 요런 느낌으로 음영이 빠지거든요. 아 괜찮네. 우리 그리고 취준생 N팁 코덕 미우 나와주세요. 우리 미우는 기분전환 하려고 제 영상 많이 본대요. 나 우리 미우 때문에라도 이제 나 신세한탄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나 열심히 행복하게 살게요. 우리 미우 코덕인데 우리 미우가 또 취준생이다 보니까 잘 못 놀러 간다네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욕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찰사에 저를 보고 다시 코덕이 되고자 마음을 불태웠다고 하는데 안돼 내가 약간 죄짓는 것 같잖아. 잠깐만 저 한 잔만 할게요. 내가 취준생에 멘탈을 흔들 수 없잖아. 우리 미우 다시 한 번 생각해봐요. 하지만 DM 고마워요. 구독도 고마워요. 취업하고 저한테 진짜 다시 꼭꼭 DM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요. 곧 취업할 우리 코덕 미우의 마스카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덕 미우는 데이지크 마스카라 추천해줬는데 그게 초코브라운 컬러에요. 내추럴한 메이크업 할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쩜 요런 메이크업 할 줄 알고 다른 미우들 다 검정색 마스카라 추천할 때 어쩜 본인 혼자 센스있게 그렇게 초코색 마스카라를 추천할 수 있어요? 당신은 무조건 취업할 거야. 직감이 너무 좋아 당신. 얘가 되게 가볍게 발리고 뭉치지 않게 깔끔하게 발려서 되게 잘 쓴다고 하시는데 나 오늘 꾸몄어 이 새끼 나 오늘 꾸몄어 이 자식들아 다 내 밑으로 인사다가 요런 느낌이 아니라 나 오늘 꾸민 것 같아? 너 되게 눈이 좋다. 되게 달라 보이나봐. 요런 느낌으로 꾸안꾸 룩이 완성이 된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 대사들은 제가 지어낸 거지 우리 취준생 코덕 미우가 DM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도 데이지크 마스카라 써봤지만 섬유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만 컬링하면 길이가 슉슉 늘어나는 고런 마스카라입니다. 속눈썹 보충 중 이제 속눈썹 다 붙였으니까 언더 메이크업 할 건데 언더 메이크업은 일단 여기 애교살 선 그어놓고 중안부와 내 눈을 구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중안부 귀신 분들은 특히나 해줘야 돼요. 저 이거 쉐딩으로 하고 있어요. 무조건 쉐딩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자연스러우니까. 자 이제 이제 우리 미우의 꿀템들 다 나오십니다. 먼저 우리 어떤 미우가 투쿨포스쿨의 시어누드 컬러 요거를 눈 밑에 바르는 걸 엄청 추천을 했어요. 일단 여기 칙칙한 부분 잡으면서 눈동자 아래 정도부터 강조를 해주고 눈이 좀 시원하게 좀 잡혔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미우가 울먹 뒤트임 꿀조합이라고 하면서 이 시어누드랑 함께 요 홀리카 멜로우 글라이딩 펜슬라이너 코랄브릴레 컬러를 추천해줬단 말이에요. 되게 MLBB 컬러에요. 요 컬러 립라이너로 사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얘를 뒤에 발라줘요. 그래서 눈을 터주는 건데 눈 아래 점막에서 한 0.2mm 떼서 이렇게 속눈썹을 감싸면서 점막 전체를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죠? 우리 미우 천재다. 그리고 나서 진짜 얇은 속눈썹 브러쉬로 붉은 불그립 컬러들 섞어가지고 아이라인 블렌딩 하면서 삼각존을 음영을 좀 넓혀주고 아이라인이 좀 섀도우 속에 이렇게 녹아들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눈 뒤에 이제 눈꼬리 라인을 그리면 되는데 꼬리는 우리 어떤 미우가 본인 눈에 파워지성인데 진짜 안 지워진다는 스펜 라이너로 아주 얇게 한 번 빼줄게요. 아주 얇게 빼주고 섀도우로 먹여서 블렌딩. 그리고 우리 가을 뮤트 소프트인 웜톤 미우가 진짜 귀엽게 DM을 창문으로 보내주면서 추천해줬던 애교살 꿀조합이 있어요. 우리 냅다 눕기 장인 그 유명한 이프키라는데 침대에 눕지 않고 저한테 게임을 보내주신 당신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요거랑 요거 두 개에요. 이건 이미 애교살 제품으로 많이 유명한 끌라뷰 메리골드 피치라는 섀도우고요. 얘는 제가 완전 처음 보는 컬러그램 아티스트 포밀라 크림 라이너 골드 아몬이 아이라이너인데 얘를 먼저 눈 밑에 깔고 컬러 자체가 밝지 않은 골드 색상의 라이너라 본인도 되게 좀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발라보고 되게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라인이다 보니까 좀 고정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력도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미우 말대로 여기에 어떤 펄땡이를 올려도 딱 잘 붙게 만들어준다는데 여기다가 이 끌라뷰를 올리면 되겠네요. 우리 미우가 추천한 애교살 브러쉬로 얘를 올려주래요. 얘가 진짜 빤딱빤딱 그 바세린 광으로 유명한 피치 컬러의 섀도우거든요. 우리 미우 진짜 코덕이구나. 꿀템을 싹 가져와서 저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 저는 눈 가운데에만 이렇게 발라줄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바로 데이지크 마스카라를 언더에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눈화장은 끝인 것 같은데 하나 더 남았다. 웬일이야. 자 이제 블러셔 하면 되는데 블러셔는 우리 미우가 꿀조합들을 엄청나게 보내줬어요. 어떤 미우가 저번에 네케르 블러셔 추천하면서 되게 저한테 네케르 영업해주셔서 되게 고맙다고 했던 미우가 있는데 그 미우가 정말 고마웠는지 이번 웜톤 미우템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났게 달려왔었지. 왜냐면 그냥 옛다 바라이 제이미 보여요. 이러고 엄청나게 많은 템들을 보내준 거예요. 일단 우리 미우 장난 아니야. 무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세포라의 향기가 나는 우리 코덕 미우인데 가을 웜톤으로서 자기 블러셔에 진심이래요. 여러가지 추천해줬어요. 먼저 아리따움 필터베이지랑 플러스 나스 젠 조합 그리고 롬앤 애프리콘밀크랑 머티누드 조합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가져온 네케르 아리스카누드랑 자나피치 조합의 핑크 블러셔 조합인데 미우가 추천해준 제품은 좀 단종템이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계열의 블러셔를 가져왔긴 했거든요. 저는 미우가 추천해줬던 이 네케르 조합 블러셔를 사용할 건데요. 그 블러셔들 중에 아리따움의 필터베이지가 진짜 만능 베이지 블러셔라고 꼭 추천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게 단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색감을 인터넷을 깔 잊어가지고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걸 가져가시면 됩니다. 포렌코즈 베어블러셔 니트 이게 우리 미우가 추천했던 필터베이지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필터베이지가 조금 더 뽀용뽀용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얘랑 되게 흡사해요. 그 아리따움 필터베이지랑 네이밍 베이글 그리고 앤 아더스토리즈의 샌들핑크 따뜻한 미지근 핑크 컬러를 같이 조합해서 바르면 그렇게 이쁘다고 하니까 우리 미우가 추천한 아리따움 필터베이지 말고 먼저 니트 사용을 해보세요. 아 우리 미우 진짜 여러가지 추천해줘서 지금 웜톤 미우들이 난리나고 지금 장바구니가 터질 것 같은데 저는 네케리로 우리 웜톤 미우들의 마음을 같이 미우랑 흔들어 볼게요. 같이 믹스해서 바르라 했어요. 진짜 코덕이 없다. 왜냐면 잔아 피치 컬러는 조금 더 뽀용뽀용 발랄발랄 여름여름 난 써머 이런 느낌이고요. 아리스카 누드는 부왕꾸 청순 여리여리 이런 느낌이에요. 이 조합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바르니까 그 두 컬러에 치우쳐져 있는 느낌들이 싹 합쳐지면서 오늘 메이크업이랑 아주 딱 알맞네요. 요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하나 더 발라야 되거든요. 우리 꿀조합 미우가 또 하나를 추천해줬단 말이죠. 우리 미우가 여기다 페리페랄 킹갓 제네럴 해를 바르라 했는데 그게 단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디올 백스테이지 블러셔 로지글로우 가지고 왔는데 뽀용뽀용 핑크 컬러에요. 킹갓 제네럴 해 요게 약간 요런 컬러거든요. 요거를 같이 믹스해서 발라줘야지 상큼하다 못해 콱 터져버린다고 했었는데 나 터져요 지금 하나 둘 셋 콱 제 과즙 안 묻었어요? 우리 미우들 얼굴을 닦아요. 그리고 우리 미우가 이어서 립들도 엄청난 조합을 이어서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먼저 홀리카홀리카의 솔티드랑 에이징 요 조합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버터블러 틴트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버터블러 틴트가 단연꽃 최고라고 했네 뭐야 너무 이뻐 진짜네 이게 입술에 싹 말려서 올라가네요. 여기다 이 에이징 컬러를 바르라 했거든요. 어머 나 기절 조합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조합도 보여줄게요. 우리 미우가 추천했던 거 미드나임무브랑 요 머스키 컬러 머스키 컬러를 바르는 거죠. 음 나갈게요. 어딜 나가? 오늘 약간 매트가 괜찮긴 한데 제가 비상하게 우리 미우의 세 번째 립으로 바르기로 약속했거든요. 하 이것도 이쁘죠 여러분 미우가 무려 세 번째 립으로 굉장히 많은 추천템을 추천해줬어요. 아우 진짜 우리 미우가 일단 하트 퍼센트의 드라이로즈 펜슬로 립 펜슬을 따래요. 이거는 제이미포유 의견인데요. 오늘 혹시 제이미포유 의견 따위 필요 없다고 느끼시는 거 아니겠죠?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제이미포유가 한 번만 낄게요. 여기 오늘 사용한 브라운 섀도우들을 인증에서부터 오버립 했었던 위쪽에 바르고 입술 아래 블렌딩을 해야지 조금 더 입술이 이렇게 뉴 뉴 느낌이 나거든요. 이것도 하트 퍼센트 립이고 얘를 먼저 첫 번째 베이스 립으로 바르라 했거든요. 이건 라카의 프루티 글램 틴트 제타인데 오렌지 코랄 컬러에요. 요거 약간 투명하거든요. 얘를 또 덧발라야 된대요. 아니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꿀조합을 잘 찾아내는 거야? 질투네 진짜. 그리고 원래는 요렇게 마무리인데 조금 더 딥한 느낌을 원하면 요거 비바이바닐라의 딥페이지 요 컬러를 바르라 했거든요. 이렇게 미우 오 마이 고왓 너무 이쁘죠? 자 이제 우리 섀도우 추천했던 미우의 찐찐템 하나 더 나가는데 네 고대 유물 황금불상에서 넣은 조각 같은 고런 느낌 우리 미우가 정말 진심으로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쓴 제품이더라고요. 로맨 시스루 베일라이터 선키스트 베일 제가 저번 쿨톤 미우템 영상에서도 요거 쿨톤 컬러로 사용을 했는데 로맨이 하이라이터를 잘하나 봐요. 미우들이 정말 많이 진심을 다해서 쓰고 있네요. 이거를 코끝에 이렇게 바르고 와우 이거를 콧등에 바르고 와우 역시 로맨 요걸 또 눈 앞머리에 바르는거지 우와 눈썹은 우리 미우가 추천해줬었던 페리페라 눈썹이고요. 되게 심이 얇고 자연스럽게 그려져서 짱구 눈썹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 장담 호황장담을 해줬어요. 저는 페리페라 이거 토프 베이지 컬러랑 그레이 브라운 섞어서 제 모발 톤에 맞춰가지고 작품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짱구 눈썹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미우 오우 예쁜 눈알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야 우리 미우들 덕분에 진짜 제가 오랜만에 갈본 메이크업에 그냥 푹 빠져서 메이크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저 진짜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맘에 들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한동안 요 메이크업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덕분에 좀 분위기 있으면서도 되게 묘한 오묘한 그런 가요한 메이크업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의 MVP 정해야죠. 땡! 한 번 더 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MVP는 바로바로 블러셔와 립을 추천해줬던 꿀조합 MVP 캘리포니아 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미우에게 저는 DM을 해서 최고의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미우템 메이크업은 항상 진행될 거니까 언제나 DM을 보내주세요. 제가 다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내 거 언제나 하지 말고 한 번 기다려주세요. 우리 다음 미우 메이크업 스포를 좀 하자면 어느날 한 두 달 전 우리 미우가 저에게 DM을 보내줬어요. 미우가 저한테 엄청난 정성스러운 비디오와 함께 본인이 뽀샵으로 하나하나 작업한 동영상이었고요. 그 동영상 속에는 저에 대한 사랑과 다른 미우들과 저에게 추천하고픈 메이크업템들이 스킨케어부터 클렌징까지 전부 꽉꽉 담아져 있었어요. 암튼 다음 메이크업은 우리 그 사랑스러운 미우 특집일 거 같아요. 우리 미우가 진심으로 꽉꽉 담아 편지를 주었거든요. 그 미우의 꿀템도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우리 미우들 오늘도 제 영상 말만은 재미 보여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여기서 하나라도 건졌으면 저는 정말 행복할 거 같아요. 그럼 우린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